먼저 양파를 썰어줍니다 양파는 슬라이스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사각형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파프리카도 웬만하면 양파랑 같은 크기로 보기 좋게 잘라주세요 강아지가 파프리카를 달라고 난리라서 잠깐만 주고 올게요 비엔나 소세지는 양념이 잘 배도록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은 이렇게 내줘도 되구요 문어발로 칼집을 내주셔도 됩니다 칼집 내다가 계속 집어먹지 말구요 다음은 케찹과 스테이크 소스를 준비해줍니다 돈까스 소스도 괜찮아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비엔나 소세지를 묶아줍니다 마늘 3개 정도 슬라이스해서 넣어줍니다 썰어놓은 야채들도 넣어주구요 스테이크 소스 또는 돈까스 소스 3스푼 케첩 2스푼 불소스 1스푼 넣어주구요 기호에 따라서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구요 매운거 원하시면 타바스코 소스 1스푼 또는 2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기도 정말 쉽고 영상 찍기도 쉽고 편집하기도 쉬운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소세지 야채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음 꼭 좀 따라서 후춧가루 솔솔 먼저 성당으로 요minist글자막을ig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